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용영장문 비반 8주차를 맞았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8주차, 원래는 항상 8주 차면 뭐가 있나요? 네 여러분들은 1학년이라 항상 8주 차면 항상 중간평가 기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가지 변수가 많아서 이번 가을학기에는 우리 다음주 9주차가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중간평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다음주에는 이렇게 매주 여러분들 동영상 시청하느냐고 우리 수호가 많을텐데 동영상 시청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중간평가 기간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줄텐데 과제, 즉 과제로 대체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주에는 과제를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그렇게 대체할 예정입니다 네 하여튼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네 8주차를 맞았구요 이번 8주차에는 네 이번에 우리 테크니컬 라이딩 네 새로운 레슨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네 워낙 제가 좀 네 계획한 바는 바로 중간평가 바로 전주는 조금 준비하는 기간을 네 가질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주 과제를 해온 그 과제 네 아 를 한번 아 기억을 더듬어 보면 네 여러분들 아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과제들 한번 우리 기억을 조금 점검해 볼까요 상기해 볼까요 네 네 우리 첫 주에 네 어떤 라이딩을 해봤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인트로덕션 라이딩 자기소개를 네 이렇게 아 한번 했던 라이딩 있었구요 네 우리 그 두번째 주에는 뭐 했습니까 기억이 납니까 그렇죠 your favorite food 네 좋아하는 음식에 관한 또 레스토랑에 관한 네 아 네 그 라이딩을 했었고 세번째는 뭐를 했나요 그렇죠 네 썸머리 라이딩 네 우리 첫번째 테크니컬 라이딩 프랙티컬 라이딩 인 네 요약 글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습을 한번 했습니다 주로 여러분들은 이제 영화나 읽은 책을 썸머리를 해서 과제를 했었습니다 네 기억이 날겁니다 그 다음 주차에는 네 뭐를 했었나요 네 그렇죠 인스트럭션 라이딩 네 인스트럭션 뭔가를 가르치다 네 쉽게 알려주다 이런 거죠 인스트럭션 라이딩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 아마 좋아하는 음식 레시피를 인스트럭션 라이딩으로 네 과제를 많이 해서 네 요리 비법 공개를 연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캐주얼 라이딩으로 네 그렇죠 your favorite music and songs and musician 네 그래서 음악에 관한 여러분들 네 캐주얼 라이딩을 했었고요 그 다음 주는 뭘 했었나요 네 그렇죠 correspondence writing 네 근데 뭐죠 네 그렇죠 편지 글입니다 네 가장 실용 영장문에서 많이 쓰이는 네 정말 소통 뭐 여러분들 알겠지만 소통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한 하나죠 네 네 우리 21세기에 네 4c 를 대신 대표하는 4c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메일은 아직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뭐 sns 를 이제 많이 활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포멀한 그런 네 관계 아 비즈니스 레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네 편지의 형식을 아 네 띄고 있습니다 대단히 공식적인 문서들은 다 네 이런 형식 이죠 자 그리고 우리 지난주 여러분들이 연습했던 마지막으로 뭐였습니까 그렇죠 progress report writing 네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렇죠 questionnaire 네 어떤 뭔가를 보고하고 진행을 점검하고 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많이 쓰이는 그런 라이딩 중의 하나입니다 네 아 이런 네 그래서 설문 조사 뭔가를 조사해 보고 네 어떤 아이템을 아 뭐 살 건가 팔 건가 또 만들 건가 여러 가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라이딩 여러분들 이제 이번 전반부 때 네 했던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좋아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을 하나 골라서 네 골라서 아 네 음 여러분 아 과제를 네 아 이제 꺼내서 이거를 좀 아 새롭게 좀 손을 봐서 네 그거를 다시 아 네 발표하는 형식 네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기본적으로 네 글을 쓰고 그 글을 쓴 것을 네 읽는 거죠 read aloud 하거나 또 조금 더 그래서 아 뭐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네 설명하는 네 또는 발표하는 그런 캐러고리의 과제가 이번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평가 기준은 제가 있다가 3교시 끝나고 따로 좀 자세히 얘기할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 8주차 때는 네 아 우리 시험에 관한 네 크라이테리아 아 아 요런 것들 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과제 네 우리 프로그레스 리포트 앤 퀘셔네일 네 오늘까지 제가 과제를 다 읽고 네 네 녹화에 들어왔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 한두 명 정도만 제가 못 받았고 아주 아 굉장히 여러분들 아 프로그레스 네 네 리포트 란 퀘셔네일을 정말 아주 흥미진진한 네 우리 아 예시들 글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2 3교시 때 네 이런 것들을 아 여러분과 좀 공유하고 또 한번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과제를 했는지 한번 또 보면서 네 여러분들 아 네 아 좀 음 아 배울 수 있도록 한번 네 아 하면 좋겠습니다 음 네 그래서 우리 중간 다시 얘기하면 네 우리 중간 평가 이번 8주차 때는 새로운 진도를 나가지 않고 네 아 우리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음 네 먼저 공지를 하면 우리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 12일부터 아 소식은 들었겠습니다 1단계 네 우리 아 다행히 아 떨어져서 어 저희가 후반부 때는 음 아 약간 여러분들 기말 평가 때는 여러분들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 학교 정책이 일단 기말 평가는 여러분들 면대면으로 네 평가를 하는 그런 아 원칙이 저는 정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음 사실은 20명 이하 클래스는 아 아 우리 면대면 수업이 의무화 돼서 네 저도 지금 우리 실무 영어과 3학년 수업은 우리 11월부터 드디어 처음 이제 면대면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실용 영장문 수업은 다 30명 이상이기 때문에 네 아 우리 보니까 설문조사 여러분들 결과를 보니까 아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 아 진행해도 어 좋을 것 같다 라는 그 의견이 아 네 다수여 상당히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실용 영장문 클래스는 그냥 온라인 이렇게 녹화 형식으로 네 한 학기를 계속 갈 아 예정입니다 네 음 혹시 아 뭐 변화가 있으면 더 얘기를 해주고요 아 미리 생각난 김에 아 공지를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지 기말 평가 때는 여러분들 네 한번 실제로 얼굴을 보고 만날 수 있는 아 시간이 네 올 거라는 거 네 저도 굉장히 아 뭐라 그럴까요 좀 설레기도 하고 네 아 기다려 지기도 합니다 네 네 자 그렇게 하구요 음 우리 또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네 우리 출석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그리딩 네 요즘에 코로나 인사 이렇게 하죠 네 뭐 전에 우리 네 뭐 새롭진 않습니다 전에는 또 에볼라 라이딩 이라 그래서 이렇게 또 네 엘보우 그리딩도 하기도 하고 또 피스트 그리딩 네 우리 이런 인사가 있는데 우리 동영상 네 혹시 같이 시청하는 옆에 누가 있으면 네 우리 코로나 그리딩 인사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홍 다운 양 반갑습니다 네 하이 앤 네 우리 혼자 여행하는 거를 좋아하는 그렇죠 네 우리 피아노에 굉장히 좀 재능이 많은 네 우리 네 다운 양입니다 김광석을 좋아합니다 김광석을 좋아합니다 김광석을 좋아하고 그렇죠 오래된 노래를 좋아하는 네 우리 요즘 가을에 아주 잘 어울리는 가수 같습니다 오케이 우리 한 시아 양 반갑습니다 한 시아 양 네 우리 존 윅을 좋아하고 네 우리 상대방이 나의 선생님이다 라는 아주 멋진 모토를 가지고 있는 네 시아 양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우리 하여튼 씻업은 하지 않는다 네 이거 굉장히 아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푸시업은 좋아하나 씻업은 하지 않는다 네 네 그래요 우리 하헤라 양 반갑습니다 하헤라 네 네 저희 패션과 뷰티에 관심이 많고 인테리얼 디자인에도 또 관심이 많은 네 우리 절대 응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주 이진양 반갑습니다 별명이 쥬스 하이 쟤니 독서 독서를 되게 좋아하고 도서관도 좋아하고 영화를 엄청 많이 본 주 이진양입니다 하이 엘리 이네양 반갑습니다 조이네양 라이자의 손 머플러 써잉, 메이킹, 니팅 아주 멋진 취미생활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서양 반갑습니다 하이 씬디 미스 대조영양 별명 길, 길령과 상서롭다의 서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 5월과 하루 잘 있습니까? 네 우리 투패럿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조 소울양 반갑습니다 네 소울 네 우리 호흡 앤 에코 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정혜지양 네 하이 쟤리 네 쟤리 우리 영어를 좋아하고 네 우리 큐리 큐리어스리 네 우리 호기심이 많은 네 정혜지양 오케이 우리 전진영양 반갑습니다 하이 전진 네 드라이몽 네 별명 아이유를 네 아이유가 퍼펙트한 가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네 좋습니다 네 저도 요즘에 하여튼 가을이 되다 보니까 특히 더 아이유 노래를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옛 노래 리메이크 한 거 참 좋더라구요 네 우리 전수빈양 네 이솔량 네 우리 이름이 살짝 이솔량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우리 웃음이 많고 긍정적인 네 미스 일산입니다 오케이 우리 네 이효정양 네 소식이 조금 안 들립니다 네 우리 이채은양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영어 좋아하고 우리 미국 유학의 꿈을 가지고 있는 네 좋습니다 우리 이채은양 책읽기 좋아하고 반갑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우리 싱잉과 댄싱 네 우리 패션 패션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네 우리 레드 로즈 네 빨간 장미를 좋아하는 네 재영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케이 우리 이지연양 하이제니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음 칼러링 북스를 네 좋아하고 우리 상당히 많이 몇 번째 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꾸준하게 네 하고 있겠죠 음 우리 지연양은 아 취미를 하나 하나야 좀 추천해 달라 이런 네 네 우리 처음 인트로덕션이 기억이 납니다 네 아 그래서 혹시 네 우리 사진 찍는 건 어떤지 네 한번 추천을 합니다 네 네 네 타이칙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바랍니다 우리 은비양 반갑습니다 은비양 사진을 굉장히 잘 찍는 우리 인스타그램 팔로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한번 구경 가고 싶습니다 은비양 한번 좀 아이디 이나 혹시 알려주면 제가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우리 Food Coronation and Flower Arrangement에 재능과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이세빈양 Hi Esther 반갑습니다 우리 엄청난 별명 Minus N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재능이 있죠 Ed Shearn 을 좋아하고 좋습니다 우리 Cindy 서연 양 반갑습니다 재즈 노라 존스 를 좋아하고 독서 요즘에 인간관계에 관한 책을 읽고 있다 그랬는데 요즘엔 또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패션과 잡지 유행에도 관심이 많은 소연 양 입니다 오케이 우리 신예진 양 반갑습니다 Hi Emily 네 우리 과제의 목소리가 아주 자신감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우리 쪼아깅 네 우리 특히 인사와 웃음으로 대인관계가 아주 좋은 네 우리 반딩이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신예진 양도 독서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랬는데 요즘에 무슨 책 읽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리 송시민 양 반갑습니다 Hi Making Bread and Cookie 네 요즘에 취미가 실력이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일기 꾸준히 잘 쓰고 있습니까 재민 양 네 일기 쓰기와 가계부 쓰기 네 아 네 취미라고 합니다 은빈 양 반갑습니다 Hi Silver and Shine의 뜻을 가지고 있는 네 누아르를 좋아하는 은빈 양 반갑습니다 우리 방채연 양 네 방채연 양 오케이 네 영어 크리스탈 네 크리스탈 네 우리 크리스탈 네 영어 악센트가 상당히 네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SF9과 네 우리 토튼 앤 하스푼 우리 손흥민 선수를 되게 응원하는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우리 또 떡볶이를 상당히 좋아한다고 우리 재현이 네 우리 손흥민 양 네 우리 박소리 양 반갑습니다 Hi 소리 네 우리 산책하기 특히 청계천 산책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청계천 좋습니다 네 우리 가수 창무를 좋아하고 네 네 오케이 또 루미 급도 좋아하는군요 오케이 우리 문유림 양 반갑습니다 미쓰 구파발 유림2 유림이 별명입니다 네 음 여행을 좋아하고 네 우리 아 네 우리 Little Forest 영화를 좋아하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남기주 양 Hi Jennifer 반갑습니다 네 오케이 우리 피아노가 취미고 네 음 우리 면대면 수업을 좀 많이 기다리는 네 남기주 양 입니다 오케이 김혜신양 반갑습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영어를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별명이 신라면 별명을 가지고 있는 신량입니다 우리 김현서양 반갑습니다 우리 현서양 항상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과제를 잘 발표해 주고 읽어서 굉장히 아주 잘 제가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술적 재능, 우리 파인아트에 관심이 많고 여행을 많이 좋아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체력양 반갑습니다 우리 체력양 하이, 제인 우리 체력양 역시 이렇게 항상 반갑게 발표를 해주고 있어서 네, 반갑습니다 우리 별명 Baby Octopus 그래요 우리 벨레이 그 다음 또 요가 그리고 또 눈물이 잘 난다 이렇게 소개했던 체력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케이 우리 김유빈양 하이 쬐니 네, 우리 미스 네, 블랙핑크입니다 네, 우리 7살차의 남동생이 네, 있다고 소개했죠 네, 우리 또 레고 아셈블리 레고를 또 잘 만드는 멋진 또 취미와 진행이 있습니다 네, 오케이 우리 댄스, 피아노, 기타 네, 우리 예술적 재능이 정말 우리 블랙핑크처럼 진짜 많군요 우리 유빈양 네, 반갑습니다 오케이 네, 우리 Gone Eat the Wind라는 또 고전 책을 좋아하는 네, 요즘도 계속 읽고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 김민영양 반갑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민영양 이번주 과제 잘 읽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자주 네, 보면 좋겠습니다 네, 김다영양 네, 반갑습니다 Hi, I'm your girl Hi, Candy 네, 우리 이름이 김다현, 김태희 네, 를 제치고 김다영양이 된 네, 아주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고 배구, 탁구, 배드민턴 네, 요즘에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까? 네, 기억력도 좋고 네, 우리 또 상담에 상당히 또 재능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나희양 네, Beautiful White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희 네, 우리 Uncle 네, 우리 이모부 또는 고모부께서 이름을 네, 삼촌인가요? 네, 네, 네 저주신 네, 우리 Hi, Cordelia 네, 네 네, 우리 Blue를 좋아하고 네, 나희양 네, 좋습니다 우리 Boys, The Boys를 좋아하는 네, 안무에도 또 재능이 있는 마희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8주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하고 네, 이번 주 여러분들 과제의 주제들을 살짝 얘기하고 우리 2시간 2교시부터 네, 이제 쉐어링을 할 텐데요 정말 재미있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그 다이어트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네, 그 다음 또 우리 우리 어릴 적 꿈이 또 미래의 직업에 어떤 영향을 줬나 우리 주이진양 같은 경우 네, 그 다음 또 여동생의 음식 취향 네, Sister's Preference on Food 네, 우리 하헤라양은 또 아주 재미있는 주제를 또 네, 잡아 봤고요 네, 우리 또 미래의 계획 네, 음... 이은비양, 그 다음 또 네, 우리 COVID-19 설문조사 네, 또 우리 체령양은 네, 우리 또 두 모델을 섭외하는 또 이런 상황을 또 창의적으로 네, 잘 설명해 줬고 또 우리 송지민양 떡볶이 선호도 조사 네, 또 중국어 학습 네, 우리 김다영양 또 우리 만족도 조사 네, 우리 제품에 대한 만족도 조사 김현서양 네, 우리 서현양 다이어트 네, 그 다음에 또 공부 주제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토익에 관한 현재 지금 진행 상황 네, 아주 진솔하게 네, 프로그레스 리포트를 해줬고요 아, 그 다음에 우리 스마트폰 Addiction 네, 우리 이런 설문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아, 우리 수업평가 네, 또 이런 설문도 용어로 네, 우리 이지현양이 해줬고요 네, 우리 또 학교 행사 우리 Halt Prize라는 것을 또 우리 이세빈양이 조사를 해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조영서양은 또 Find a hobby 네, Class 101이라는 그런 설문을 통해서 네, 우리 취미를 또 찾아주는 또 아주 창의적인 설문조사를 또 준비해줬고요 네, 또 네, 이채영양은 영어공부에 관한 네, 또 학교폭력이방 박소리양 네, 우리 다이어트 네, 김혜신양, 문유림양 토익공부 혼자 하는 거 네, 역시 김민혁양 다이어트 프로그레스 네, 네 네, 그리고 또 네, 이채연양은 또 하비 프로그레스 네, 방채연양 아, 고등학교 학생들의 어떤 영양 설문조사 네, 네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한시아양 가정폭력 설문조사 네, 우리 다양한 주제들이 나와서 흥미로웠습니다 네, 우리 2교시, 3교시 때 네, 시간이 할애하는 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See you soon